우와! 안 끊겨 안 끊겨! 어우 내장 제대로 된다 이거!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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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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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흘러요 조심해 흘러요 이게 제대로 된다 이게 제대로 된다 어우 내장 제대로 된다 이거! 어우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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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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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흘러요 조심해요 흘러요 박수 한번 주세요 힘드리라 약간 할까요 오빠? 여기 있으면? 괜찮아요? 콘 아이스크림처럼 저기 밑에까지 까가지고 그냥 이거 큰 거 같은 거 이거 완전 좋다 저거 깐 납수다 봤어요 깐 납수다 이거 왜 꽉차? 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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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이야 모형 같아 모형 여기 바로 이거에 꽉차 내가 봤을 땐 한 입 6인분 정도 돼. 한 입 씹으면 진짜 속이 참되지. 솔직히 지금 포만감 있어요. 머리에도 살이 있어. 머리에도 살이 있어. 머릿살이 이렇게 두꺼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약간 내장. 진짜 이거. 이게 조리법에 차이가 있네. 이거 이거야. 내장. 아시죠 이거. 조리법이 완전 맛있다. 내 파티에 랍스터가 있어. 직접 잡아. 형 한 입. 그게 뭔가. 나 진짜 한 입. 예예. 우와. 와. 아 저 소리 봐. 살짝 소름 돋았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쌉싸름하고 단맛이랑 여러 가지가. 아주 맛있는 배합으로 만들어낸 그런 소스. 우리가 이의적으로 만든 이 소스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맛이야. 정말로. 여정이. 다 먹어봤을 때 여정이 한번 먹어봐. 매장 찍어서. 진짜 대박. 매장 있는데. 이렇게 단맛이 나는 내장맛이 처음 봤어요. 단맛이 나요? 응. 잠깐만. 전진할 거면 좀 까줄게. 뭐 하신 거예요? 보통 이렇게 가까이 들어왔을 때 벌리는데 여기서부터 벌리고 있네. 잠깐만. 전진할 거면 좀 까줄게. 그다음에. 안 돼? 응. 치캄치고. 내장 있는데. 응. 위가 내장인데. 응. 응. 우와. 더 먹어봐 더 먹어봐. 너무 맛있어. 더 먹어 더 먹어. 진짜 고소해요. 정말. 봐봐. 너무 맛있다. 정리해라 더 먹어. 네. 내장 있는 쪽으로. 내장 있는 쪽으로. 내장 내장 하는구나. 안 먹어본 사람은. 님도 안 먹어봤지? 형. 내장 맛으로 소스 만들 줄 알아요? 이게 근데 정말 맛있는데요? 정말 맛있지. 정말 맛있지. 야 좋았다 좋았다. 진짜 맛있지? 머리 밑에 살이야 이거. 또 올라왜. 나 왜 이러냐. 나 왜 이러냐. 왜 왜 이러냐. 덕덩이 형 거 모르겠어 진짜. 진짜 그거. 이거였어 이거였어. 그러니까 수분이 너무 빠졌어요. 수분이 너무 빠졌어요. 너무 많이 익혀서 그랬던가? 수분 안 뺏기고. 찜을 해 먹으면 그 내장까지 다 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배부르게 먹었어. 어. 배부르니까 졸려요. 졸려. 화장실에 랍스타도. skills.